반갑습니다. 합사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5코어 유전 핵심 강좌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지 컴팩트하게 설명을 좀 OT에서 지금 시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구성이라고 하면 얘는 비유전 1강, 유전 11강 원래 유전 100%로 쌤이 항상 이 코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쌤이 유전을 하잖아? 그럼 진짜 유전을 드립다 하더라고. 살짝 말을 바꿔서 하면 유전만 드립다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비유전을 앞에다가 한 20문제 정도 넣어서 1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습용도고 쌤이 맨날 하는 얘기거든. 내가 유전을 하더라도 너네는 비유전을 건드리면서 공부를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다. 지금 비유전으로 수업을 가면 좀 루즈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유전을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네 이제 기본적인 비유전은 앞에 상반기 때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쌤이 맨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살짝 유전을 하다 보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막 유전이 재밌어서 유전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비유전을 앞에서 한 강 정도 3단원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가볍게 전개를 하고요. 유전에서 총 11강으로 또 이제 아주 진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냐면 이런 거야. 실전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거 말고 경우의 수를 줄여서 아주 명확하게 시작하고 명확하게 전개하면서 좀 제대로 된 풀이로 답을 찾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돼. 문제풀이 그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시작점과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걸 들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코어의 원래 기획 의도가 이거야. 정상유전과 돌연변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돼. 그걸 쌤이 하고자 하는 강의가 이 강의거든. 해서 이게 이 강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세포분열이다라고 하면 세포분열 정상유전하고 세포분열 돌연변이는 같은 원리 씁니다. 그리고 정상유전과 돌연변이 중에 중요한 게 누구요? 정상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을 싹 전개할 수 있으면 이 세포 여러 개 중에 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얘가 돌연변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이 정상유전은 정상유전대로 공부하고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돌연변이 어려워요 라고 해가지고 쌤이 돌연변이 파트에서 지우고 풀어봐라고 하면 또 못 푸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이게 실은 다른 게 아니다. 유전의 원리는 하나다. 이 원리로 정상유전은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되고 돌연변이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이 된 강의가 코어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정상유전과 돌연변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원리로 간다라고 하는 걸 할 때 문제는 굉장히 좋은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지? 기출 문제 전 다 풀었는데요. 그래도 아마 풀어보면 전개하는 과정이라든지 문제의 핵심 원리 파악하는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내 수업을 계속 들었으면 그건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원리 원칙에 들어가는 정상유전과 돌연변이를 묶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만 딱 보고 바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22학년도 9월 거고 이게 22학년도 수능 거거든. 오답률 1입니다. 얘는 오답률 5이고요. 보시면 얘는 남자 피 여자 큐의 세포 2개씩이야. 그리고 HHTT 두 쌍의 DNA 상대량을 기니디로 나타냈고 걔는 012 중에 하나고 정상유전이야. 얘는 남자 피 여자 큐 상관없어. 어차피 다 상염색체니까 그냥 하자고. 남자 피 여자 큐 어차피 유전 적용 좋고 세포 3개? 세포 3개. 세포 2개씩에서 3개씩으로 늘어났고 세팅을 해놨어. 대신 뭐가 들어가? 돌연변이. 그래서 하나는 결실, 하나는 비분리. 해서 정상유전하고 이 돌연변이하고 원리 원칙은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해서 이 두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이야기를 같이 전개하고 그리고 쟤를 풀고 얘를 풀고 이렇게 하면서 돌연변이 문제에서 이렇게 정상에서 이렇게 원리는 똑같이 이거 들어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되겠지? 지금 샘플을 갖고 온 게 이렇게 표가 거의 똑같잖아. 이렇게 갖고 온 거고 이렇게 갖고 온 게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아주 많은 세트들이 있어. 앞에서 국어적으로 말이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세트들이 있어서 그 세트들을 샘이랑 하나하나 보면서 복드립 정상은 이거고 복드립 돌연변이 이거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구나.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OT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여러분 1강. 1강은 비유전이야. 어쨌든 1강 보시고 2강, 3강 쫓아오시면서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전개를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OT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샘이랑 강의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